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공연장마다 오셔서 악수를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악수만? 네, 키도 되게 크시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서 너무 좋아서 저희보다 한 시간 더 먼저 오세요 항상 오셔서 보고 가시고 끝나면 와서 주의시 하고 이분하고는 손도 안 잡으세요 저도만 악수하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하시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자주 오시는 팬분도 계시는데 감사하존에 좋아요